야야야야야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수고하셨습니다 ISTJ 안녕하세요 ISTJ입니다 저희 컴백을 경기 30입니다 땡큐 땡큐 내가 실제로 들어봤어 ISTJ를 아 진짜요? 경기가 안 그래도 우리 그 킬링 나는 킬링 포인트밖에 안 들어 어땠어요? 괜찮아요? 너무 좋아 중독성 있어 아 근데 진짜 요즘에는 여보 방송 보면은 그런 챌린지가 약간 필수긴 해요 그렇지 다리를 많이 킬링 Let's get down 느린 거지 이거? 어 맞아요 그냥 밑 닦는 거 같은데? 잠깐만 너무 싫어서 못 보겠어요 저게 챌린지 맞아요? 도전 그리고 한번 고개 딱 숙여주고 숙여주고 Let's get 깨 깨 깨 안 보잖아 가르쳐주는데 저게 빨리 나오셨나 보다 좋아 좋아 제가 빨리 옮기고 싶은 거야 쟤 지금 죄송합니다 다 좋아 막 겨워 아 이게 뭐야 Make me frow 진짜 마크가 천사야 천사 얘 나 안 보고 얘기해 이게 이게 챌린지가 그 안무를 다 맞게 하는 게 포인트가 아니에요 맞아 맞아 오히려 일부러 좀 틀리게 하는 거야 뭐 쉽게 못 할 거면 재밌게 해야 돼 뭐라고? 여기 배경이 딱 챌린지존이다 챌린지존 이 벽이 챌린지존이에요 어 나 저기 있네 저기 있는 사람들 저렇게 한다고 이상하게 보다가 그런 거 없죠 다 하고 있다니까 뭐 오히려 줄 설 때도 있어요 여기서 찍으려고 챌린지를 서로 푸맛이도 해요 우리도 해주고 너네도 해줄래 다른 세계가 많네 누가 찍어주시는 분이 네 형이 일단 자리로 한번 펴주실 수 있어요? 오케이 한 명 더 한 명 여의도 3 5 6 7 8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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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 9 8 9 9 8 9 9 7 8 9 10 11 10 12 12 13 13 13 14 저는 솔직히 이것도 좋긴 하거든요. 뭐가 좋다는 거 보지도 않고.